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피로로 할만한 주제를 알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우리가 상송을 하면 기능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클래스들 간에 호환성이 떨어지게 되고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교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서 동작하도록 규제하는 테크닉이 다형성, 영어로는 폴리몰피즘입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주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많이 보셨죠? 퍼블릭 외에도 디폴트, 프로텍티드, 프라이빗과 같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을 접근제어자, 영어로는 access modifiers라고 합니다. 접근제어자는 클래스, 또 메소드 그리고 변수를 사용자들이 아무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비전문가가 전자제품 내부를 막 손대면 고장나겠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조작장치만 손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건드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접근제어자입니다. 접근제어자도 언젠가는 필요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상속하지 못하게 하고 싶나요? 또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지 못하게 하고 싶나요? 또는 변수를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싶나요? 이런 규제를 하고 싶다면 파이널을 찾아보세요. 또 파이널과 반대로 클래스를 상속해서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어떤 특정한 메소드는 꼭 구현해라 라고 강제하고 싶은 메소드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abstract라고 하는 이름의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abstract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상속자가 직접 구현해야 하는 기능을 구현토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혼돈입니다. 질서정연한 혼돈은 자유고요. 상속은 컴퓨터 언어의 자유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놀라운 혁신이지만 이 혁신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들이 필요했어요. 이후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주제들은 이런 규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웅장하게 가능성이 확장되었지만 또 규제를 통해서 확장된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규제를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는 것보다는 사실 두 가지는 제 생각에 한몸이에요. 물론 지금은 자유를 즐길 때입니다. 규제가 필요한 순간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한한 객체 지향의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서신 것 축하합니다.